상주시가 처음으로 상주화폐 전용 선불카드 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형 상주화폐는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발행된 선불카드는 별도의 통장 개설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상주시는 올해 농민수당을 상주화폐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전입 지원금과 결혼장려금 등 모든 정책 수당을 이 카드를 통해 지급할 계획입니다. 상주시가 처음으로 상주화폐 전용 선불카드 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상주시가 처음으로 상주화폐 전용 선불카드 발행을 시작했습니다.